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제 쌓였던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요. 어제 굉장히 늦게까지 작업을 했고요. 어제 좀 힘들었어요. 어제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불외명곡 편곡 방향을 한번 바꾸게 돼가지고 원래는 어떠한 방향을 생각했다가 작업하기 딱 직전 작업 딱 시작하자마자 이거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바로 방향을 싹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It's a new day입니다. 우선 밥을 좀 먹어봅시다. 저는 오늘 오늘의 메뉴 포켓입니다. 포켓과 같은 깔끔한 음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저희들 저는 연어 현미밥 포켓을 주문했고요. 여기에 와사비 소스도 있고 그리고 새우는 없고 치킨 아침 먹고 아침 먹고 기분 좋게 이렇게 작업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It looks good. 잠깐만 이 소스 좀 빼고 이 좀 빼고 와사비 소스를 어 잠깐만 사고 날 것 같죠? 누가 봐도 한 손으로 하다가 사고 날 것 같죠? 저는 포키가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비빔밥 형태인데 약간 프레쉬한 맛이에요. 야채들 물론 비빔밥도 야채 되게 많은데 이건 약간 샐러드로 만들어진 비빔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제가 어니언 후레이크 같은 것도 먹고 음 어니언 후레이크 너무 맛있어. 일단 이제 이거 마무리 좀 하고 밥 먹는 거 마무리 좀 하고 영상 좀 볼게요. 브루의 명국 역시 이건 D 반영 마이크거든요. 빌려줬어요. 와우 UT 진짜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이게 잡음들을 좀 잡아주는 귀여운 팝필터라고 하는데 팝필터? 리플렉션 필터? 앤니웨이 이렇게 생겨서 마이크를 방음을 최대한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팝필터입니다. 씌워주면 이렇게 생겼죠. 원래 거치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작업할 겁니다. 이번엔 더 재밌게 운동 동영상 sz escal 제만들 정리 워쑤홉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 6개월 만에 불의 명곡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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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진짜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약간 긴장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온 만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윤영주 선생님의 어제내린 비 라는 곡인데 그게 74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노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또 편곡을 해서 표현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s up, guys? Hello, hello, hello! 오늘도 아주 예쁜 슬로건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우선 앞에는 초록색깔로, 저번에는 파란색깔이거든요. 이번에는 초록색깔로, Matter of X 형으로 딱 돼있고 뒤에는 독수야 기특해요. 토닥토닥토닥. 뭔가 저도 제 자신이 좀 기특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 이 슬로건 들고 계시면 제 눈에 확 띌 거니까 제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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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볼게요. 슬로건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슬로건을 직접 들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의 시간을 빼서 저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 사실 불의 명곡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많이 정적인 느낌으로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평소에 입을 법한 좀 데일리룩 같은 느낌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편하다는 옷으로 무대를 하는 거랑 조금 더 정적인 옷을 입고 무대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분명히 나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캐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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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1승은 못했지만 무대를 마치고 왔는데 생각보다 긴장을 좀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2부까지 기다리면서 너무 멋있는 무대들 보고 그래서 긴장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무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약간 압박감에 살짝 눌렸었는데 그건 초반 정도만 그랬고 중반부터는 아예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놀자. 이러면서 놀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의 명곡에서는 사실 제가 좀 약간 잔잔하고 막 그런 무대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완전 다른 느낌으로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흥미롭게 봐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데로 저는 다음 무대를 더 멋있게 잘 꾸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Anyway!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다른 음악 혹은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bye! Byee-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